남집사 남집사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해주고 싶은 것은 너무 많죠 그런데 진짜 시장 가면 들었다놨다 해야 돼요.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운데요. 이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게 물가, 물가오름세다 이 소식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오늘 이야기한 게 내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 안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네, 일단 상반기 상황은 그렇고요. 연간은 한 3.6% 정도에 수렴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 계획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추가로 올라갈 거냐. 이거는 반영이 안 된 숫자이고요. 또 대내외의 변수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에 정점을 찍었지만 전체적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연말로 갈수록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 내년 상황은 예단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상황은 예단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내년에 우리 경제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7월, 8월까지는 아마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우리 경제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물가는 그만큼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물가는 현재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리는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여름까지는 미국도 내년 2, 3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적어도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것으로 보이니까 가계가 지출해야 하는, 반드시 지출하게 되는 원리금 부담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갈 테고 물가는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전체적으로 서비스 요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적으로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지역에서 그냥 평범한 가격에 미용실을 가셔도 남성 헤어컷 이런 가격이 보통은 1만 5천 원 정도. 이게 일종의 기본 요금 같은 그런 기준이었다면 이게 최근에 동네에서도 올랐습니다. 팔국수 가격 이런 것들 많이 올랐다는 말씀은 상반기에도 드렸는데 이제는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이 아니더라도 각 지역의 골목상권에서도 거의 1만 원에 준하는 가격을 지불을 하셔야 칼국수 한 그릇 드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한 8천 원 정도 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느새 1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번에 현장에서 줄줄이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왜 식비, 식료품 가격 그리고 기름값,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 이러한 요금들이 같이 오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올해 내내 상황을 보시면 연초에 러시아 전쟁이 시작이 된 이후에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곡물 가격 그리고 기름값이 급등을 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가능한 감당을 해 보겠다 했던 기업, 자영업자들이 이제 연말이 되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하고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데 시차가 그만큼 걸린 거고요. 해외에서 이제는 기름값 좀 떨어지고 곡물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데 왜 그래요 물어보시겠지만 순차적으로 반영이 된다. 또 원유 가격 또 다른 의미의 우유 가격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내년에는 서비스 물가, 소비자 물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가격 자체를 올리지 않아도 용량이 줄거나 아니면 서비스에서 몇 가지를 뺀다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이건 쪼그라든다는 의미의 슈링클플레이션 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명목 가격은 유지하되 과자를 만약에 5개 주는 그런 회사였다 하면 3개만 넣던지 아니면 파이가 이만했다 하면 이게 반만해진다든지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행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 정책들의 효과가 과연 있을 건지 내년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일단 지금도 워낙 물가가 높다고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관리 물가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시장에서 단순히 수급만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서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워낙 크게 미치는 공공요금이나 공공서비스 또 좀 더 폭넓게 보면 통신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일종의 정부가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물가가 있습니다. 이건 관리 물가라고 하는데 단어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근원 물가, 관리 물가. 어떤 뜻입니까? 일단 우리가 항상 듣게 되는 소비자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이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물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근원 물가라는 건 증권 방송에서 흔히 코어 물가라고 하는 건데 농산물하고 에너지 가격처럼 그때그때 수급이나 계절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는 고품목을 빼고 보는 게 근원 물가입니다. 왜 근원이라고 하냐 하면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품목까지 포함했을 때는 물가 지수가 좀 교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많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여름, 겨울에 난방 수요 아니면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걸 빼고 기조적으로 정말 물가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게 근원 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원 물가가 좀 걱정스러운 건 소비자 물가, 전체 다 합친 거 소비자 물가는 7월 이후에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근원 물가는 7월 이후에 우상향 곡선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우리가 명목상의 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저 근원 물가라고 하는 것은 기조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비스 물가 등등에서 계절과 수급에 따라 가격 급등락하는 것 빼고도 이제는 고물가 시대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근원 물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 요금도 해당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수급대로만 한다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걸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상 요인은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라 정부의 힘이 작용하는 부분의 요금인데 근원 물가에서 이걸 빼고 보니까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지더라. 즉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시장에만 맡겼다면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물가가 훨씬 더 높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 정부가 지금 유류세 인하를 계속 넉 달 더 연장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오를 것이다. 99원, 리터당 99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기름값에서 상당수는 세금이거든요. 사실 거의 절반이 세금입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탄력세율까지 해서 지금 최대치로 깎아준 게 37%인데 휘발유 가격은 이제 안정이 좀 됐으니까 인하폭을 종전보다 줄인다는 거고요. 경유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문제는 사실 최근 들어서 등유입니다. 서민용 난방유라고 하는 등유는 유류세율이 저 두 기름보다는 좀 낮은데 문제는 경유 수요가 올라가니까 이 등유 만드는 라인에서 등유 안 만들고 경유 만드는 거예요. 수익성이 높은 기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등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저렴한 기름이라고 인식이 됐던 등유값이 리터당 휘발유를 초과하거나 심지어 경유를 초과하는 그런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유 가격이 올라가는 게 특히 문제다,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품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뭐 색연필 이런 부분들 물가가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색연필이 11월에 23.8%, 크레용이 20%, 서울 택시기본요금이 내년 2월에 26.3%. A4 종이의 복사지가 7.6%, 클리어파일 50%, 한의원의 봉침 시술비 50%. 한의원은 가본 적이 없어서 봉침 시술비가 또 50%나 올랐군요. 상당히 많이 오르네요. 왜 아이들이 많이 쓰는 색연필, 크레용 서울 택시기본요금 내년 1월에 오른다는 건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건데 상당히 많이 오르네요. 생연필, 크레용 이런 것도 결국은 석유화학제품하고 무관치 않은 거고요. 클리어파일도 마찬가지고 펄프 들여오고 가공하는 인건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학원비 같은 것들은 내년에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지역들도 있지만 사실 저희 지역만 해도 이미 올랐습니다. 예컨대 태권도비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3번 보낼 때 15만 원씩 월에 내셨다면 이제 17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시게 되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체능까지 과연 계속 시킬 수 있느냐. 아주 필수적인 과목에 부족한 것들만 남기고 끊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난방을 택할 건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쪽을 택할 건지 가스 사용량을 굉장히 한정해서 써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특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건 또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좀 상승을 억제하겠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예상을 하기로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전하고 가스공사를 유지하려면 저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기는 킬로와트시당 51원 이상, 가스의 경우에는 메가줄당 10원 이상을 올려야 한다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올리지 않으면 한쪽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회사채,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자가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걸 그대로 고스란히 내년 1분기에 반영을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에 부담하셔야 하는 공과금이 무조건 2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게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위 20% 가구는 이미 공과금 등에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전체 소득의 5분의 1인데 저것까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정부가 고심 중인데 아마 다음 주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해가 바뀌었을 때 또 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정부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게 될지 그때 또 박영미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